서울시가 청년월세 지원 규모를 5배 이상 확대해 하반기에 2만 2천 명을 추가로 선정합니다. 올해 상반기 5천 명을 선정해 청년월세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 2만 2천 명을 추가 선정해 10개월간 월 2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. 시는 오는 27일 모집 공고를 내고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. 상반기 5천 명 선정에는 정원보다 7배만은 3만 6천여 명의 청년들이 신청해 하반기 지원 대상자를 늘렸다고 시는 밝혔습니다.